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호텔 화재 사고 당시 긴박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퍼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83초밖에 안 걸렸다고요? 연기가 너무 빠른 속도로 퍼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어느 투색객이 해당 객실에서 뭔가 좀 타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객실 교체를 한 다음에 그 방을 나온 거죠, 객실을. 나오고 나서 3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객실에서 연기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 시점으로부터 83초, 1분 23초 만에 복도 CCTV 화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연기가 퍼졌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불이 난 객실에 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이 닫혀있었으면 연기가 안에 갇혀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연기가 밖으로 나왔고 그래서 피해가 커진 것 같습니다. 해당 호텔은 속수무책으로 연기가 순식간에 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넉 달 전 소방점검에서는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방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업체 점검할 때는 지적사항이 없었네요. 종합종일 점검이 있고 작동기능 점검이 있어요. 6개월마다 돌아가는 거죠?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호텔 측이 선정한 민간소방시설관리업체가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텔이 자체 선정한 업체가 점검을 하니까 점검이 좀 허술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호텔한테 일을 받아서 호텔이 주는 돈을 받고 민간업자가 점검을 해주는 거니까 점검을 너무 꼼꼼하게 해서 말하자면 호텔의 심기를 거스르면 일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점검을 대충 해드려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냐. 이게 호텔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소방관리자가 없는 상당수의 숙박업소들이 이런 식으로 민간업체를 스스로 선택해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실한 점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재 원인이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호텔 직원 그리고 투숙객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중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 호텔 직원이나 투숙객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안이 뭐냐면 호텔 측이 안전관리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합동 감식에서 누정과 같은 전기적 요인이 화재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화재를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번에 많은 희생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호텔이잖아요. 호텔에 투숙한 이유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여러 가지 추측, 음해성 이런 글들로 누군가 조롱을 하는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불이 났을 당시에 투숙객들이 피신하기 위해서 창문 바깥으로 뛰어내리고 긴박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손뼉을 치고 웃으면서 춤을 췄다. 이러한 목격담이 지금 제기가 돼서 그게 또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지난밤 서울 최저기온이 24.9도를 기록하면서 35일 만에 열대야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더위가 좀 물러난 겁니까? 네, 드디어 연장 열대야 기록을 계속 날마다 세우고 있었는데 35일 만에 그게 이제 깨졌습니다. 24.9도, 0.1도 차이로 열대야가 깨진 거예요. 이게 참 깨졌다고 좋아해 할지 0.1도 차이인데 그런데 이대로 점점점 계속해서 기온이 낮아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기상청이 뭐라고 예보라고 있냐면 다음 주 초에는 잠깐 기온이 낮아질 수 있다. 제가 예보된 거 보니까 다음 주 초에 하루 최고 기온이 서울 지역의 경우에 20도, 30도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예보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다음 주 초에 잠깐이고 그 뒤로 다시 더워진다. 다음 달 초까지 더위가 이어진다. 이런 또 예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만 더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각종 어류 폐사가 급증하면서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갑자기 수온이 3도, 4도, 5도, 6도 이렇게 3일 만에 그냥 올라버린 거예요. 적조까지 겹치게 되면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어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하루가 매일매일 살 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이 어류 폐사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하던데요. 양식 어류가 온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서해 수온이 28도를 넘으면 고수원 경보가 발령되는데 지금 고수원 경보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30도를 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달 20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폐사한 양식장 어류 규모가 1845만 6천 마리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 인터뷰에 나온 분들도 그렇고 어민분들의 피해 액수도 정말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 피해 액수가 작년의 경우에 작년 여름에 438억 원에 달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폭염이 더 심각하니까 작년보다 액수가 나중에 집계를 해봤을 때 더 큰 액수가 집계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폐류 바다뿐만 아니라요. 지금 더 심각한 건 가축 폐사도 늘고 있다고요? 네. 가축 폐사도 문제인데 가축도 우리나라가 대규모로 사육하는 곳이 많잖아요. 이른바 공장시 사육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도 온도에 굉장히 취약한데 올해 6월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폐사한 가축 규모가 99만 7천 마리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닭, 오리 등의 가금류가 93만 7천 마리, 돼지가 한 6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가축이 폐사라면 물가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이 피해가 달게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 국민 간식인 치킨, 치킨값에 또 이게 상승 압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명절 추석입니다. 이런 데 맞춰서 수산물 수급이 불안해지면 수산물 가격이 또 오르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수산물 가격을 비롯해서 차례 수산물과 잔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려가 나오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4인 가족 기준으로 대형마트 차례상 평균 가격이 한 40만 원대 정도 됐었고 전통시장은 한 30만 9천 원 정도 됐었는데 그게 작년에 전년 대비 한 2%, 3% 오른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차례상 물가가 작년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아직까지는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수산물, 축산물 폐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거는 향후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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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